안녕하세요 재전입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간 지배종 10회의 그 엔딩에 혼란의 도가니였던 분들 많지 않으셨나요? 모든 장기를 이식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린 윤자유, BF로 밀고 들어오는 선우제 팀의 총격전, 때마침 도착해 자유를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우채훈까지 속도감이 장난이 아니더만 BF 깊숙한 곳에 위치한 그레이드 A 구역에서 들리는 자유의 목소리에 눈을 뜨는 우채훈이라니 이건 몸은 우채훈인데 정신은 윤자유인 듯한 우채훈의 몸에 윤자유의 뇌가 이식된 듯한 엔딩이잖아요. 필사적으로 자유를 지키려던 채윤의 심정지, 뇌 빼고는 모든 장기가 손상된 자유, 아무래도 아직까지 뇌까지는 만들어낼 수 없는 기술력에 온산이 내린 결정은 아직까진 부족한 기술력에 채윤의 뇌와 자유의 몸을 보존하면서 자유의 뇌와 채원의 몸을 합체시킨 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담 이건 피지컬 갑과 천재의 두뇌의 합체? 바로 우채가 그렇게도 탐하던 돌연변이 슈퍼 히어로의 탄생? 사람을 죽이는 기술을 가진 자와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가진 자의 합체? 이 엄청난 캐릭터의 탄생에 시즌2가 기대가 되는데요. 결국 최종 빌런이었던 선우재가 임기가 코앞인 상황에서 스스로 그 자리를 내려오면서 국민들의 신임을 온전히 얻게 되면서 천년 만년 살겠다는 아버지 선우근까지 도슨 그룹 회장 자리에서 몰아내며 도슨을 손에 넣게 되었고 BF 공격으로 BF의 핵심 기술들까지 손에 넣게 되었으니 진정 모든 걸 다 가진 최종 우승자가 된 셈이니 이 셋인 것 같은 둘의 본격적인 대립과 한몸이 된 채운과 자유가 다시 온전한 자신들로 돌아오는 것도 시즌2가 나온다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처음 지배종을 접했을 때는 인공육을 만든 회사에 관한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왠지 이야기가 인공장기 쪽으로 흘러갈 듯 해서였을까요? 영화 엘리시움이 생각나더라고요. 선택받은 1%의 세상 지배종 역시 모든 이에게 제공되는 혜택과 선택받은 자에게만 제공되는 혜택 이 둘 사이에 대립이었습니다. 유학을 갔던 쌍둥이 동생의 죽음에 인공배양육 기술에 몰두했었던 자유는 1차 산업의 대체에 이어 인공장기 배양으로까지 그 영역을 넓혀가는데 BF가 가진 그 기술력을 아무리 모방하려 해도 그 근처도 가지 못하는 도슨이었고 가진 걸 놓치고 싶지 않아 영생을 누리려는 도슨 그룹의 회장 선우근과 국무총리라는 가면을 쓴 채 아버지를 돕는 척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선우재는 인공배양육을 반대하던 대통령 장인인자 할아버진 이문교를 아조란에서 폭탄 테러로 위장해 희생시키면서까지 BF를 키우려 합니다 다 키워서 꿀꺽하겠다는 속셈이었던 거죠 문규를 제거해 규제를 풀어 BF가 헐헐 날게 하면서 BF의 스파이를 심어 진행 상황까지 다 보고를 받아가면서 말이죠 하지만 아조란에는 예상밖의 인물이 있었는데요 과거 해군정보사령단 정찰대에 있다가 해킹단체 시티즌X의 랜섬웨어 공격에 그놈들을 잡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아조란으로 지원했던 아조란에서 이문교의 경호를 맡게 되었던 우채훈이었죠 자신을 따라 함께 아조란으로 왔던 동료를 잃게 되면서 그 배우를 찾는 게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버린 남자 전역 후 자신의 리스트에서 한 명씩 한 명씩 그 테러 배우를 조사해가던 남자 그리고 채훈이 테러의 배우를 조사 중이라는 걸 할아버지를 통해 알게 된 선우재 잃어버린 두 다리도 되돌릴 수 있다는 말로 아무래도 테러의 배우자가 자유일 듯하다는 말로 웅규를 꼬드겨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는 동료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만땅인 채훈을 불러들여 BF에 잠입해 자유의 신임을 얻어내라 지시를 내리게 하죠 채훈을 잠입시키는 과정을 돕도록 선우군까지 꼬드기면서 말이죠 모든 걸 자신이 직접 손대기보다는 선우군이 모든 걸 하게 만들었던 선우재에게는 채훈이 BF를 집어삼킬 마지막 한방이었던 건데요 이미 그 전부터 모든 세팅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지순원을 통해 한 축산업자를 세뇌시켜 자유의 자동차 위로 떨어지게 만들면서 자유가 경호원을 고용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헤든을 BF의 기획실장이자 변호사로 잠입을 시켜 대장암에 걸린 아내를 구하려 했던 신구가 인공배양 장기 이식 실험 대상으로 아내를 살리려 했지만 실험은 실패로 끝나면서 결국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 슬픔에 빠진 신구를 지순원에게로 인도를 하면서 신구를 세뇌시켜 자유에게 앙심을 품게 만들어 시티즌X의 랜섬웨어를 가장해 800억 원의 가상화폐를 꿀꺽하게 만들고 공개적으로는 배양액이 세균 덩어리라는 루머까지 퍼뜨리면서 브라질 갱단까지 영입해서 자유의 목숨을 위협하는 빠져나올 수 없는 위기에 자유를 몰아넣는데요 거기에 떡하니 랜섬웨어 경험치에 피지컬 갑인 체윤을 던지니 체윤이 자유의 최측근이 되어가는 자연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짠 듯 모든 걸 맞추고 등장한 체윤을 의심하게 되는 자유였지만 정체를 감춘 채 시티즌X인 척 위장했던 신구를 밝혀내며 믿었던 동료의 배신에 충격이 임한 저만이 아닌 자유에게 배려와 함께 조언의 위로까지 던지며 우재가 바랬던 것처럼 체윤은 자유의 신임을 얻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재의 예상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체윤이었습니다 체윤의 우선순위는 바로 아조란의 테러 배우를 찾는 것이었으니 결국에는 체윤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도슨이 될 테니 말이죠 일단은 아버지 선우근을 움직여 우체가 찾아낸 신구를 제거하고 32조라는 매각 제안으로 자유를 떠보게 하는데요 배양육만 넘기고 싶어하는 자유에 신구의 사망 원인을 자유에게 돌려 비난 여론을 심화시켜 시위대를 부추기고 급기야 브라질 갱단의 하수를 받은 인물들이 파출소 무기고를 습격해 자유를 공격하는 상황을 만들면서 체윤을 실험용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리죠 그 와중에 자유를 필사적으로 지키려던 체윤이 우재가 바랬던 것처럼 심각한 총상을 입게 되고 자유의 특단으로 배양세포를 체윤에게 주입해 그를 살려내는데요 폭탄 테러에 회복 불능이 되었던 왼쪽 귀에 상상 이상이 되어버린 청력에 엄청난 파워에 힐링 속도까지 체윤에게 평범한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능력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눈치챈 선우재가 체윤을 찾으면서 체윤은 bf가 자신을 선택하게 된 가정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하고 그 의심은 서서히 선우재에게로 도슨에게로 향하기 시작하는데요 자기 눈으로 직접 성공을 보게 된 우재의 욕망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자유를 자신의 여자로 만들어 그걸 한꺼번에 먹어버리겠다는 우재의 첫 계획은 자신이 심었던 체윤과 가까워지는 자유의 수포로 돌아가게 되면서 체윤을 여전히 테러 배우를 찾는 망상에 빠진 퇴역군인 취급하며 그의 의심에 수사 결과를 뒤집을 능력도 없지 않냐며 까내리기까지 하며 진범을 잡으려는 체윤과 사건을 축소하고 덮으려는 선우재 사이에 대립은 커져만 가고 이제는 체윤을 잡아다 샘플로 써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한편 체윤은 문규를 찾아 우연이 아닌 모든 사건들의 우재에 대한 의심을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손자를 의심하는 체윤에 분노하게 되지만 문규 역시 의심의 씨앗이 싹트게 되면서 자신을 죽음 직전까지 이르게 한 범인이 자유가 아니라 손자일 수도 있음을 직감하게 되죠 그리고 신구의 죽음을 조사하던 체윤은 지순원이라는 인물에 대해 알게 되고 그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체윤은 자신의 파트너를 또다시 잃게 되는데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체윤이 그 현장에서 체포되면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 능력을 목격하게 된 우재는 더욱더 그 기술에 대한 욕망을 키우며 자신 또한 체윤처럼 강력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흥분을 숨길 수가 없었고 그 힘을 직접 눈앞에서 보고 싶었던 우재가 체윤을 부르는데 체윤의 목표는 여전히 하나였죠 테러의 배후 점점 더 좁혀오는 체윤의 수사망에 이제는 bf 꿀꺽하기에 속도를 내야만 하는 상황을 맞게 되는데요 여전히 자유에 대한 소유욕을 떨궈낼 수 없는 우재는 자유에게 다음 실험 대상으로 자신을 추천하는데 거기에 오케이 를 날릴 자유가 아니었으니 생명윤리법을 수정해 달라 딜을 거는데요 정치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을 딜로 던지는 자유에 모두에게 그런 혜택을 줄 수는 없는 것이라는 자신의 진심을 자신 외는 모두 밖에 인간들로 치부하며 특권층만을 위한 특혜를 주장하며 모든 인간들이 죽지 않는 건 인류의 재앙이라며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만이 병들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인류를 위한 거라는 개소리 같은 논리를 펼치는데 그걸 밖에서 다 듣고 있던 체온이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복수를 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말이죠 친구를 죽음에 이르기한 지순원에 대한 추적은 헤든으로 이어지게 되고 급기야 첨단 기술로 헤든의 기억을 통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려는 자유였고 헤든이든 순원이든 제거해버리는 게 일단은 편한 선우군과 선우재였고 그 와중에도 해커들을 총동원해 BF의 연구자료를 빼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면서 권력을 앞세워 BF를 수사하려 하고 자신의 병을 치유하고 영원한 젊음을 가지겠다는 욕망은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부숴버리겠다는 확신으로 바뀌면서 자유는 그런 선우군과 선우재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요 선우재의 다음 행동을 예상할 수 있었던 자유는 인간 장기 배양 프로젝트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면서 자신이 첫 실험 대상이 되겠다 선언해버립니다 아무런 병도 없는데 인간 장기 배양으로 만들어진 장기로 교체를 하겠다는 아주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선언이었죠 거기에 최훈은 자신이 그 실험 1호라 밝히겠다며 자유를 말리려는데 최훈이 자신에게로 오게 된 경로를 드디어 알게 된 자유의 배신감은 사그라질 줄을 모르고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온산 역시 수술을 절대 반대하는데 자유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BF의 장기 이식 첫 케이스가 되기 위해 국내 이식 관련 탑들을 모두 불러 모아 장기 이식 성공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며 이식을 진행하려 하고 결국 최훈은 문규를 찾아 문규를 죽음으로 몰았던 게 자신의 사위와 손자였음을 문규의 딸을 통해 확인했음을 알리는데요 이로 인해 모든 걸 알게 된 문규는 자식을 살리겠다고 모든 걸 덮고자 하고 이미 덮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선우재는 아빠 선우군을 희생양으로 만들면서 BF 해킹에 성공하는데 하필이면 최훈이 선우군과 선우재가 배우라는 마지막 퍼즐을 풀기 위해 두바이로 떠나게 되면서 선우재에게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죠 목숨이 위태해진 지순원과 연락이 성공하면서 지순원을 만나러 가던 자유가 선우군과 선우재에 의해 건물 옥상 주차장에서 자유가 탄 자동차가 떨어지게 되면서 결국 아직 완성되지 않은 데이터에도 인공장기 이식 수술을 진행해야만 했고 딱 그 시점에 BF 압수수색에 기동 대원들까지 투입하는 선우재에 무력화된 장영실에 BF는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어버리면서 자유의 수술이 진행되던 수술실에 오가는 총격전에 모든 퍼즐을 맞추고서는 돌아온 최훈이 등장하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홀로 기동 대원들과 맞서다 치명상을 입고 쓰러지는데요 오염된 수술실에 여전히 개복 중인 자유의 몸이었으니 아무래도 자유의 수술 또한 실패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상당하죠 한편 압수수색 후 BF의 핵심 기술을 모두 챙긴 선우재는 선우군을 떨궈내며 임기 만료 전 총리 자리를 내려놓으며 도슨 그룹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자리를 내어주지 않겠다던 선우군을 제거하고 도슨을 자기 걸로 만들면서 자유를 얻으면 자연적으로 갖게 될 그 기술력까지 모두 갖겠다는 목표였던 선우재가 지배종의 최종 위너가 되면서 지배종 시즌1이 엔딩을 맞았는데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온산이 검찰 조사에서 자유가 살아있음을 암시하며 채윤이 살아있음을 암시하며 들려오는 자유의 목소리에 눈을 뜨는 채윤의 시즌2를 기대하게 되네요 그 원으로achten 열 например 2 8 4 6 6 1 2 3